야 너무한거 아니냐 용구가? 여기 있습니다! 엄마한테 전화하고 이제 엄마 그러지 너무하지 엄마도 날 속인 거잖아 꿈에 내가 나왔다고 하면서 전화하고 꿈에 내가 나왔다고 해서 전화하고 네? 승민이 물어보면 될까요? 김승민이 지금 게임을 다 망쳐놨다니까 쟤 때문에 다 까려가지고 승민이 일단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어떡해 쟤는 뭘... 하여간 얘기했어